안녕! 친구들이 쉬엔멈이예요! 주말에 부모님과 창신동 왕구거리 구겨에 갔어요. 그런데 왕구거리도 우즈업게임으로 가득하더라구요. 달고나 만들기, 우즈업게임 굿즈 등 볼거리가 많았어요. 네팔거리 전문점에서 맛있는 커리도 먹었어요. 그럼 영상을 해볼까요? 출발! 오징어게임이 다 휩쓸었네. 그러게. 네모가 관리자라서 좀 네모할려고 그랬더니. 선택한건 뭐죠? 뭐야, 동그라미? 일꾼이잖아, 일꾼. 네모 관리자다. 근데 얘가 조그매. 나는 얘가 예뻐. 좋은데? 우와, 여러가지 종류가 있네. 우와. 골라주세요. 어떤 모양으로 할건가요? 아, 너무 우상. 우와. 어, 여기다가 있다. 여기가 제일. 여기가 너무 맛있어 여기가 너무 맛있어 와 와 찬양이니까? 예예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가 전해왔던 승진왕국 여기가 전해왔던 승진왕국 이거 어몽어스 아니야? 창백이 이렇게 커? 이거는 구슬치기 여기저기 다 오징어게임이야 2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취미 어쩌다 아이언맨이 이렇게 되셨어요 저는 몰라요 여기가 피규어 월드네 코리스타크씨 머리가 팔만치죠 인피니티 건틀렛인가? 이게 인피니티 건틀렛이야? 어느 것을 고를까요? 여기가 이쁘네 철이에요 철 이게 천원이라고? 말도 안돼 창신동 왕국거리 오면 이런거 천원에 살 수 있습니다 빠밤 빠밤 이걸맨이 그림리 생각한 여러분꺼 얘가 첫키지 그림리 프레디 에일리언스 무서운 것도 있어 와 진짜 리얼하다 헉 저거 알 까는대잖아 우와 그 예전에 프레디가 키비가 돈내고 들어갔는데 여기는 다 공격 입장력 없어요 아 스페이더 요거다 도검 아마도 이렇게 꾸물 수가 있구나 도검 통과 정상 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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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도검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 완전히 휩쓸었네 오징어 게임이 완전히 휩쓸었네 아 안돼요 이게 뭐죠? 딸기맛이 이게 무슨 맛인가요? 딸기 요거트 맛 딸기 요거트 맛 아 딸기 요거트 맛 라시가 요거트 같은건가봐요 음 맛있어요? 음 음 네팔 음식점답게 네팔 영상을 계속 틀어줍니다 우와 사례매류 사례매류 아 아 아 아 굉장히 화려하다 아 아 아 음식들이 나왔어요 으음 이거 뭐야? 왠지 커리 싸먹게 생겼는데 맛은 매운지프 맛이나네요 치킨 커리 이거는 난이구요 이건 네팔 정식이에요 맛이 어때요? 조금만 매운데 응 그러면서 특자라고 다했어요 아 그래요?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는 슈미 음 음 이게 제일 맛있나 보군요 일반 커리랑 어떻게 달라요? 음 조금 더 향신료 맛이 나요 아 맵지는 않아요? 하하하 이건 무슨 스프 같아요 상신료가 들어있어서 좀 우리가 먹던 음식하고는 좀 다른 느낌 음 이건 야채 커리 치킨 커리랑 확실히 좀 다르죠 야채 커리는 계속 맵지 않고 처음에 딱 먹을 때 싹 매웠다가 금세 사라져요 매운맛이 그래서 입맛을 막 도도하여 치킨 커리맛 맛있어 오 계란도 들었어요 삶은 계란 음 삶은 계란도 들었어요 대박 불 하하하하 왜 이렇게 커요 하하하하 뭘 얹어 먹을거죠? 아 아 음 음 엄마가 집에서 해주시는 커리하고 이 커리하고 어떤게 더 맛있어요? 치킨 커리 하하하하 동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마시고 꾹 꾹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